강남 봉은사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침해당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률적 권리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봉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1970년 강남개발 당시 봉은사 땅 10만평을 독재정권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민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 봉은사는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된다기에 소유 토지를 양도했지만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수십년간 사용하다가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현재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국전력을 비롯한 일부 기업과 서울시만 누리고 있다며 봉은사의 토지를 되찾는 등 권리 회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